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이 참깨 참깨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쪼끔 먹었지만, 더 맛있게 먹었으면,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, 오늘은, 저는, 너무 맛있게 먹어야겠어요. 그래서, 저는, 저는, 이 음식은 그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이 음식은 그냥 먹지 않나요? 이 음식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. 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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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